너 왜 그걸 몰라 Oh no 정말 못뿐인데 Oh Oh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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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속풍 같은 느낌 잔디클 같은 느낌인데 그런 느낌 잔디밭지 아니에요 뭐 어디든 상관없잖아 한 번 더 인사드리십쇼 아유 자신 있으쭈? 오늘 저희가 뭐 하려고 모였죠? 오늘 오늘의 주인공은? 오늘의 주인공은? 물을 들고 보기 위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헷프를? 어! 어! 일부러 그랬어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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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기억에 남는 왜 왜 아 이게 예 못 집었어요? 내 정전통 아! 아닙니다 아! 동독 함께할 수 있었는데 내 키가 1cm殻동 오빠도 Él 어짜??? 욕 anlam publicly You're cold? ZIP! You don't wanna talk to someone? ZIP! You don't wanna see someone? ZIP! 쟤라가 머리카락 찡겨와.. 아 진짜 슬페리네 I asked two or three times and they say, dude it's really not... x2 아 네 맘에만 우리 할 말이 아들이 우리 할 말 말 말해봐 나쟨가 당겨 ail 알겠고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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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욱이 막연이 주전부 할 말이 나는 정말 이게 전체의 마이크입니다 아! 오케이, 아무튼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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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경? 나무가 갈라졌는데 나무는 먹어도 돼? 자연은 뭐야? 망했다 나무가 갈라 나무가 갈라 나무가 갈라 나무가 갈라 이 쪽으로 아, 롤러 또 음악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시작을 보정해보려고 또 새로운 시작을 보정해보려고 잠깐만요. 괜찮아. 잠깐만요. 아니야, 진짜 미안한데. 아까 그 놈이 계속 있는 거 같아요. 아, 이거? 뭔가 맞은 느낌이에요. 너 어디서 올래? 밖으로 가래. 아, 보네요. 먼저 연락이 올 줄 몰랐어 시간 나면 우리 놀자! 하나, 둘, 셋, 돼지십시오! 드릴게요! 오케이. 하나, 둘, 셋, 안녕하세요. 이겠습니다. 워우! R&D6 글로벌 팬들 리허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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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내 맘 또 물을 깔아 몇 시 반을 땐 나로 전해내봐도 내가 기억해 너를 내게 될 거야 넌 당당당당 이제야 더 위치해 난 어떻게 들으세요 I can't stop 가는 길에 뭔가 너무 모든 계획이 소홀하게 시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이거 오늘 너무 너무 순조로운데? 성진이 형이 희망하고 약간 D6는 일단 어찌 됐든 허당이 좀 있어야 돼요 허당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